굿스톱! 32카운트 4월 그죠? 인터미디어츠이고요 세 번째 월 끝나고 9시 방향에서 태그 있어요 태그만 잡게, 18시 방향 9시 방향에서 끝나고 나면 이게 발을 치게대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오른발을 옆으로 사전하면 8시 방향으로 보면서 힙헝킹은 1&2&3&4& 점점! 그래서 8분 넘어집니다. 45분 넘어집니다. 10시 방향으로 보면서 5&6&7&8 왼발 체중 그 다음에 오른발 피벗 짚고 피벗 합터 오른발 다시 짚고 다시 오른쪽으로 합터 왼발을 빼 그 다음에 오른쪽 힙이 푸시 앞으로 푸시 푸시 다시 업! 시작! 일단ove 1&2&3&4&5&5&6&7&8&8&4&5&5&6&7&8&4&2&3&8&8&0&4&4&5&8&2&5&8&4&5&5&0&6&4&5&7&8&7&8&5&2&8&3&2&4&5&0&8!1&4&5&5&6&5&4& não transformation. 놀 수 있는 Metron center. 처음에 오른바를 사이드랑 토, 사이드 터치, 토, 터치 하면서 놓으면서 힛드랍 하면서 주시도 힛둘, 그 다음에 또 주시도 힛 하면서 토하고 힛드랍, 그 다음에 크로스백일 때 빨리 크로스백 사이드, 그 다음에 8분의 1번 스텝&텀 놓고 히치, 여기가 7시 반입니다. 다시 컷!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바를 끝으로 빽, 하고 드레이브, 그 다음에 왼발은 포스터즈 댁, 오른바를 피고 하프터 짓고, 181시반, 또 짓고, 180에서 7시반, 그 다음에 3번째 섹션은 8분의 1번, 7시반에서 6시반으로 8분의 1번, 사이드하고, 그리고 터치, 그 다음에 90도, 왼쪽으로 50도로 오른바를 사이드 스텝, 그 다음에 위브 스텝 하시는데 비하인드 퍼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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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하셔서, 3시반, 그 다음에 오른바를 짓고, 킬로 하프터, 하셔서 9시반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할게요. 지지박스 오른자로, 크로스백 사이드 포, 도우지 말고 지지박스 하시고, 마지막 스텝은 왼쪽으로 90도를 해서드라면서, 오른바를 터치하고, 범핑을 업 앤, 왼쪽으로 체중 오시고, 다운, 체중 오시고, 다시 왼쪽으로 해선 하시면서, 백 푸쉬 리커버 백, 추게도 리커버시, 여기만 한번 내볼까요? 얘도 점점점점, 5&6&7&8& 이렇게 돌아오시면 됩니다. 가운데로 다시 한 번 더. 몇 시 방향이죠? 시작! 1, 2, 3, 4, 5&6&7&8. 1, 2, 3, 4, 5&6&7&8. 1, 2, 3, 4, 5&6&7&8. 1, 2, 3, 4, 5&6&7&8. 자, 그럼 여기가 몇 시 방향이냐면, 3시 방향. 다시 처음. 시작! 1, 2, 3, 4, 5&6&7&8. 1, 2, 3, 4, 5&6&7&8. 1, 2, 3, 4, 5&6&7&8. 1, 2, 3, 4, 5&6&7&8. 1, 2, 3, 4, 5&6&8. 1, 2, 3, 4, 5&6&7&8. 1, 2, 3, 4, 5&6&7&8. 이렇게 시작! 그러면 여기를 12시 방향이 여기가 9시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해 놓을게요. 시작! 1, 2, 3, 4, 5&6&8. 1, 2, 3, 4, 5&6&7&8. 1, 2, 3, 4, 5&6&7&8. 네 번째 볼까요? 시작! 1, 2, 3, 4, 5&6&8. 1, 2, 3, 4, 5&6&8. 1, 2, 3, 4, 5&6&8.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안에서 넘어갈까요? 안에서 시작 1, 2, 3, 거기만 포트 하시고 5, 6, 7, 8 이렇게 하면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다시 박수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2, keep up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 원 이렇게 연결할게요 한번 마쳐볼까요? 네